앤틱을 사모한 남자 앤틱을 사모한 남자 안녕하세요. 앤틱을 사모한 남자 앤틱캐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아이는 앤슬리 베일리 골드류호입니다. 1930년대 영국의 작가 조셉 베일리가 앤슬리 공방에서 뛰어난 솜씨로 주각을 나타날 시기에 만들어진 아이가 바로 베일리 시리즈인데요. 앤슬리 회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불리며 조셉 베일리 작가의 뛰어난 핸드페인팅으로 꽃그림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앤틱 마니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빼앗을 정도로 황홀한 색채감과 디자인 그리고 헤비골드의 화려함으로 가득찬 작품입니다. 앤슬리 베일리 골드잔의 안쪽 골드 조각은 정말 볼 때마다 황홀하고 감탄만 나옵니다. 안쪽에 꽃그림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이 사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잠마다 조금씩 다른 앤슬리 베일리 골드잔들의 디자인을 하나씩 보여드릴테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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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